요즘 광주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모바일 투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손쉽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참여율은 넘어야 할 벽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산앰부팅은 광주광산구가 2년 전 개발에 배포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네 축제 때 개선했으면 하는 전부터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것까지 다양한 질문을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투표도 하고 댓글도 달아놓습니다. 처음보다 참가하는 주민들이 제법 늘어서 회원이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광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이어 광주남구도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고 광주시도 모바일 투표 기능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을 7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주민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참여하는 주민이 수십에서 백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아 만들어놓고도 고민입니다. 패널을 구성해가지고 설문을 돌리기 때문에 광주를 대표하는 모집단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성들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 지방자치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시민 참여 정책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예산만 들어간 예물단지가 될지 시민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